네 안녕하십니까 PC모터 부산점입니다. 오늘 차량은 니로 17년식 주행거리는 3만키로 작업은 지금 에어컨, 에어컬리너 앞단에 탄피 하나 들어가고 스로틀에 탄피 하나 들어가고 머플러 탄 배기용 하나 들어갔습니다. 조금 주행을 해보셨는데 사무님 지금 느낌이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? 느낌이 일단 승차감도 좀 부기관이 좋구요. 일단 속도가 빨리 붙어서 육각한게 좀 덜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레이크 담력도 올라와서 잘 잡힐거거든요 앞으로 더 잡히고 내일 또 이제 고속주행 한번 하신다니까 고속주행 하고 나면은 차가 또 많이 바뀔 거거든요. 보고 한번 이제 내일 타보시고 피드백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믿고 이제 저희 설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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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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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